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작년 초 코로나 발발 이후에 소위 모빌리티, 사람들의 이동량이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침에 서재에 나와서 도화신문들을 보면 그리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여러 신문 일면에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 있는 사진들이 손바닥만하게 실려 있죠. 여행을 워낙 좋아하는 저로서는 화가 치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럽기까지도 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OECD 국가들에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이동량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된 모습이죠. 중앙일보에 실린 사진을 보면 미국에서 3,700만 명이 지난 메모리얼 데이 때 한풀이 주말 여행을 했다는 사진들이 실려 있죠. 밑에 서브 타이틀을 보면 접종자 노 마스크로 미국 전국이 북새통을 이루고 자동차 나들이 기름값만 5조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 조선일보를 보면 실내에서도 자유롭게 모이고 즐기는 미국. 지난 5월 24일에 플로리다에서 열린 북미 아이사킬리그 NHL 시합에서 수만 명의 관객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경기를 지켜봤다는 것이죠. 미국 CDC가 최근에 백신 접종자들의 경우에는 실루엣은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발표를 했고, 지난 25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성인의 62%가 한 번 이상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국민일보를 보면 지난달 29일에 프랑스 파리의 백신 아레나에서 밴드 인도 차이나의 콘서트가 열렸는데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열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 세계일보를 보면 노마스크 미국, 코로나 후 세계 최다 스포츠 관중이라는 제목 아래 사진이 실렸죠. 지난달 30일 미국 인디아나폴리스 모터 스피드웨이에서 세계 3대 F1 경주 중 하나인 인디아나폴리스 500이 열려서 무려 13만 5천 명의 관중들이 F1 경기를 관람했다는 것이죠. 그다음 영국의 리버풀에서는 대규모 야외 콘서트가 열려서 관객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리두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연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 그리두기 일환으로 5인 이상 집합 금지, 그리고 10시의 영업 금지 같은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어서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구글과 애플이 구글 맵이나 애플 맵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로그 데이터, 그러니까 거대한 빅데이터죠. 이를 활용해서 매일 이동량 증감에 대한 리포트를 내는데요. 구글은 커뮤니티 모빌리티 리포트라는 이름 아래 여섯 가지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동량의 증감을 리포팅하고 있죠. 그러니까 로케이션, 장소 기준입니다. 그리고 애플은 애플 모빌리티 트렌즈라는 제목 아래 세 가지 행위, 액티비티에 대해서 측정한 결과를 발표하죠. 워킹, 도보, 드라이빙, 운전, 트렌짓, 대중교통 세 가지죠. 6월 1자 기준으로 보면 구글은 5월 28일까지 자료를 발표를 했고, 애플은 5월 31일까지 자료를 내놓았죠. 이를 근거로 5월 28일자 OECD 37개국의 이동량을 보면 코로나 발생 이전과 비교해서 오히려 플러스 10%만큼 이동량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동량 차원에서만 보면 우리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코로나 이전 상태로 원복한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모빌리티, 사람들의 이동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지난 1년 반 동안 사람들의 이동량이 얼마나 줄었을까요? 글로벌 차원에서 OECD 차원에서 우리나라 차원에서 각각 얼마나 줄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사람들의 이동량이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줄었을까요? 세 번째 질문은 어떤 장소, 로케이션이나 어떤 행위, 액티비티에서 이동량이 줄었을까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글은 로케이션, 장소 중심으로 이동량을 측정합니다. 여섯 가지인데요. 직장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얼마나 줄었을까? 그리고 공원, 그리고 소매점 및 여가시설, 그리고 대중교통 정거장, 그리고 주거지, 집이죠. 그리고 식료품점이나 약국, 이 여섯 가지 로케이션에서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줄었을까라는 점을 측정하죠. 이에 비해서 애플은 액티비티, 행위에 대해서 측정을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운전, 드라이빙, 대중교통, 트랜짓, 도보, 워킹, 이 각각의 행위를 하는 시간이 얼마나 줄었을까라는 점을 측정을 하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이런 이동량의 감소와 증가는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을까요? 라는 것인데요. 얼핏 생각을 하면 신규 확진자가 급증을 하든지 또는 신규 사망자가 급증을 하면 이동량이 급속히 감소할 것 같죠. 그런데 실제 통계를 돌려보면 이런 확진자와 사망자보다는 오히려 정부 대응 통제 지수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동량이 변하죠. 정부 대응 통제 지수라는 것이 Government Response Stringency Index라는 것인데요. 제가 작년 10월에 근 한 시간에 걸쳐서 네 편의 에피소드로 이미 상세히 설명한 바가 있죠. 관심이 있으시면 참고하시죠. FULL NAME은 Government Response Stringency Index인데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정부 대응 엄중성 지표죠. 각 나라 정부가 코로나에 대응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대응을 하느냐를 숫자, 지수로 나타내는 지표죠. 엄중성이라는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에피소드부터는 제가 용어를 조금 바꾸어서 저희들한테 익숙한 통제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대응 통제 지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대단히 상식적입니다.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가면 통제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고 역으로 3에서 2, 2에서 1로 떨어지면 통제 지수가 낮아지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면 1, 2, 3으로 올라가고 코로나 상황이 완화가 되면 3, 2, 1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옥스포드 대학에서 OXCGRT라는 지표를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정부 대응 추적자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서 정부 대응 통제 지표를 발표를 하죠. 이상 여기까지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 말씀을 드리죠. 그 전에 데이터와 관련된 몇 가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자료의 날짜는 5월 19일자 기준입니다. 주로 인용처가 방금 말씀드린 OXCGRT, 그리고 제가 자주 활용하는 아월드인 데이터, 그리고 구글, 그리고 애플입니다. 아월드인 데이터도 코로나 바이러스 코너에 들어가면 아주 방대한 양의 자료를 구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총 인구 수, 그리고 총 확진자, 그리고 총 사망자 숫자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모빌리티는 구글에서 발표하는 커뮤니티 모빌리티 리포트를 활용했고요. 애플은 마찬가지로 애플 모빌리티 트렌즈라는 보고서를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구글 리포트는 아마 빅데이터를 처리해서 그런지 대략 발생 시점으로부터 한 4, 5일 있다가 발표가 되고, 애플 자료는 한 2, 3일 정도 걸리죠. 그리고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 처리를 하는데 제가 약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자료는 5월 19일자 기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 세계에 뜨는 글로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131개 나라의 자료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4개 기간의 소스 데이터에서 공통적으로 누락되지 않은 나라가 131개국이죠. 인구 숫자로 보면 아월드인 데이터 기준으로 현재 전 세계 인구가 78억이죠. 지도를 보시면 가장 짙은 부분이 인구 2억 명을 초과하는 나라들이죠. 그런데 이번 자료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포함된 인구는 57억입니다. 73%에 해당되죠. 대상에서 제외된 인구가 21억 27%에 해당되는데요. 이들 제외 국가들은 대부분 다 중국처럼 발표하는 통계를 도저히 믿을 수 없거나 또는 독재 국가에 해당이 되죠. 여러 독재 국가에서는 구글 맵이나 애플 맵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동 궤적을 추적할 수 없죠. 중국은 두 가지에 다 해당됩니다. 통계 불량 국가이면서도 독재 국가죠. 그래서 중국의 14개 인구가 빠지고, 이디오피아, 콩고 민주주의 공화국, 이란, 알제리 수단, 우즈베키스탄 등등. 이런 나라들이 통계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상 인구 57억 기준으로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가 14억, 미국이 3억 3천, 인도네시아가 2억 7천, 파키스탄이 2억 2천, 브라질이 2억 천, 이런 순위죠. 다음으로 OECD 경우에는 37개 국가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 수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번 에피소드에서 별도로 언급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숫자들을 7일 이동 평균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이동량을 로데이터로 표시를 하면 상하 진폭이 워낙 들쑥날쑥합니다. 통계처리도 마찬가지고 그래프로 봐도 좀 혼란스럽죠. 그래서 7일 이동 평균을 내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7일 이동 평균 숫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전 세계 131개 나라 또는 OECD 37개 나라의 평균 숫자를 구할 때는 나라별 총인구를 가중치로 사용했습니다. 인구가 14억인 인도하고 인구가 38,000인 리테인슈타인하고 같은 가중치로는 다를 수는 없죠. 만일 인도에서 이동량이 10% 줄고 리테인슈타인에서 이동량이 20% 줄었다고 해서 평균 15% 줄었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가중 평균을 하면 10%보다는 조금 더 큰 10.000 몇 % 정도 숫자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동 항목별 지수 9가지죠. 구글 6가지하고 애플 3가지. 이 9가지 지표를 하나의 숫자로 통합할 때는 그 가중치를 아까 말씀드린 통제지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상당히 골짜픈 부분이라서 별도의 에피소드에서 아주 상세한 통계치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발발 이후에 사람들의 이동량이 얼마나 줄었을까요? 라는 질문이죠.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 차원에서는 마이너스 17%가 줄었고 OECD 37개 나라에서는 평균 마이너스 16%가 줄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이동량이 마이너스 21%가 줄었죠. 전 세계 평균보다는 OECD가 조금 작게 줄었고 우리가 전 세계 평균이나 OECD 평균보다는 감소량이 상대적으로 많죠. 그런데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1%라는 숫자가 작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몇몇 분들한테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이동량이 얼마나 줄었을까요? 라고 적극적으로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많게 한 50%, 또 어떤 분들은 작게 한 20% 정도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런 감이나 느낌보다는 숫자가 좀 작죠. 제가 말씀드린 17%, 16%, 21%는 최대치가 아니고 평균치고 대개 여러분께서 감으로 말씀하실 때는 통제지수가 가장 높았을 때 그러니까 최대치를 대략 말씀하시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이동량 감소 추이를 보면 좌우 X축은 날짜 진행 순수이고 상하 Y축은 이동량이죠. 중간에 있는 빨간색, 기준점 위로는 이동량이 는 것이고 그 아래 빨간 부분은 이동량이 감소한 것이죠. 대략 보면 전 세계 또는 OECD의 상하 변동폭이 황색하고 하늘색인데요. 우리나라의 녹색 변동폭보다는 좀 더 크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전 세계 평균이 마이너스 17%인데요. 가장 심할 때가 작년 4월 12일에 마이너스 53%까지 감소를 했죠. 그리고 OECD 기준으로 보면 1년 반 평균이 마이너스 16%인데요. 이동량이 가장 많이 줄었을 때가 마찬가지로 작년 4월 12일에 마이너스 48%까지 줄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우에는 평균은 마이너스 21%인데요. 작년 3월 5일 때, 그러니까 신천지 사태 때입니다. 마이너스 35%까지 줄었고 그리고 금년 1월 4일 때 마이너스 36%까지 줄었죠. 그리고 5월 19일자 기준으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8%, 전 세계 마이너스 13%, OECD 마이너스 5%까지 상당히 많이 회복된 상태이지만은 아마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가장 많이 감소했을 때를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OECD의 마이너스 5%는 5월 19일자 기준이고요. 어제오늘 숫자를 보면 급격히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죠. 다음으로 131개 나라의 이동량을 보시죠. 좌우 X축은 이동량 감소가 가장 컸던 순서로 나열을 했는데요. 상하 Y축이 이동량입니다. 당연히 빨간색이 감소량이겠죠. 여기서 우리나라는 이동 감소량이 마이너스 21%, 131개 나라 중에서 40번째죠. 그리고 세계 평균과 OECD 평균은 대개 한 60번째 전후에 해당이 되죠. 그렇다면 추가적인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확진자도 적고 사망자도 적은데 왜 세계 평균이나 OECD보다 이동량 감소량이 훨씬 많을까라는 질문이죠. 신규 확진자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131개국 중에서 30번째입니다. 이 그래프는 인구 100만 명당 신규 확진자가 몇 명인가라는 그래프죠. 우리나라가 30번째에 해당이 되죠. 숫자가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만 Y축을 LOG로 바꾸면 우리나라 위치가 보이시죠. 신규 사망자 기준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22번째죠. 인구 100만 명당 신규 사망자 그래프를 보면 이렇습니다. Y축을 LOG로 바꾸면 우리나라 위치가 보이시죠. 신규 확진자나 신규 사망자가 글로벌 베스트는 아니라도 30등, 22등이면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동량이 왜 세계 평균이나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감소했을까요? 라는 질문이죠. 이 역시 상당히 설명하기 힘든 질문인데요. 마찬가지로 별도 에피소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세계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측정한 이동량 감소가 어느 수준일까요? 이 부분은 약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신규 확진자 대비 이동량을 살펴보죠. 이 산포도에서는 좌우 X축은 인구 10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숫자고요. 상하 Y축은 이동량의 증감입니다. 이 산포도 상의 131개 나라를 포지시닝해 보면 이런 모습이 되죠. 상하 좌우로 너무 많이 분산돼 있어서 추세선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상관계수가 상당히 낮습니다만 그래도 무리해서 추세선을 그려보면 대개 이런 궤적이 나오죠. 이 황색 추세선을 131개 나라의 평균값으로 봐야죠. 우리나라는 연두색인데요. 황색선 훨씬 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기대되는 값보다 훨씬 더 많이 이동량이 감소한 것이죠. X축이 좁아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상하 Y축은 마찬가지로 이동량이고요. 좌우 X축은 131개 나라의 순위를 매겨서 제일 왼쪽이 1등이고 제일 오른쪽이 131등이죠.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가 많을수록 이동량이 더 많이 감소한다고 가정을 한 것이죠. 연두색이 우리나라인데요. 적정하다고 기대되는 값보다 훨씬 더 많이 감소를 한 것이죠.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세계 131개국 자료와 비교를 해서 적정한 이동량이 대략 마이너스 11% 감소인데요. 실제 마이너스 21% 감소를 했으니까 적정 수준보다는 대략 한 두 배 정도 더 많이 이동량이 감소한 것이죠. 확진자 기준으로 봤고요. 다음으로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사망자 기준으로 적정 수준을 예측을 해보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확진자가 사망자로 바뀐 것이죠. 거의 유사한 패턴입니다. 황색 추세선이 적정 수준이고 연두색 점으로 표시된 우리나라는 이동량 감소 폭이 훨씬 더 크죠. 마찬가지로 사망자 숫자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차례대로 열거를 하면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요. 연두색 우리나라의 이동량 감소가 적정 수준보다는 상당히 많죠. 약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적정 수준으로 기대되는 이동량이 마이너스 10%인데요. 실제로 마이너스 21% 감소를 했으니까 아까 본 확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의 두 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이동량이 감소한 폭은 131개 나라와 비교해서 보면 적정 수준보다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많은 폭으로 이동량이 감소한 것이죠. 이상 여기까지 사람들의 이동량 감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전세계 마이너스 17%, OECD 마이너스 16%, 한국 마이너스 21%인데요. 우리나라 코로나 성적과 비교해서는 마이너스 21%라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느낌이죠. 전세계 마이너스 21%